남원 운봉에 조성된 백두대간 국민여가 캠핑장이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찾는 이용객들의 발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창 발효 테마파크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펼칩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주변에 조성된 국민여가 캠핑장은 총 31면의 캠핑사이트와 물놀이터, 유아숲 등을 갖췄으며 지난 1,4분기 동안 2,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로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음 달 캠핑장 주말 예약은 매진된 상태인데 오케스트라 음악회, 탁본 전시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캠핑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연 속에 위치한 이곳 캠핑장에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즐기면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순창군이 이번 주말과 휴일 바리오 테마파크 천년광장에서 봄맞이 축제를 열고 바리오 문화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올해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에는 버블 공연과 매직 풍선 공연 등을 선보이고 순창 고추장을 활용한 여러 실험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창에서 즐거움 가득한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 농업축제인 제19회 고창 청보리축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고창 공음면 학원 관광 농장 1원에서 개최됩니다. 방문객들은 보리밭 사잇길 걷기를 비롯해 트랙터 관람차 체험, 트릭 아트길 체험 등을 할 수 있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 현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나 물건 적치, 충전 시간 초과 행위 등에 대해 각각 10만 원,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